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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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할아버지들을 위한 나라 안철수 안철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고서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다시는 그런 상처 입지 않도록 정말 잘 뽑아야 할 선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 세력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지자들만 챙기고 편가르기 하다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두동강 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한다고 아랫사람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호통치는 후보 오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 취업 비리 의혹 물어보라고 됐다 그만하라 말 자르는 태도 불통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 듣겠습니까 국민 말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 없습니다 편가르기하는 개파 패권주의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안철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정부는 국민의당만의 정부가 아닙니다 한핵 반대 세력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 세력 모두 참여하는 국민 대통합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개파 패권주의가 망친 나라 국민 대통합 정부로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경북도민 대구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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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저 안철수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정권교체 말고 안심할 수 있는 정권교체 5월 9일 5월 9일 대구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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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거 선거용 통합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안철수 말로만 통합 이야기하지 않고 대구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소외되지 않는 진짜 통합정부 만들겠습니다 대구시민 경북 동민의 무너진 자존심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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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저 안철수 안보 대통령 되겠습니다 안보 불안하지 않게 튼튼하게 나라 지키겠습니다 안철수 북한이 저 안철수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누굽니까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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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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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은 저 안철수의 튼튼한 자강안보 단단한 한미동맹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 즉각 중단하라 저 안철수 대한민국을 최강의 안보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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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면 당장 5월 10일부터 대한민국 대변화 보시게 될 겁니다 정경유착 꿈도 못 꾸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공정한 산업 구조 만들어서 공정한 산업 구조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 되는 나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장업기업이 성공하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 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장업 국가가 돼야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에게 신세진 적 없는 사람 상속 받은 것 없는 사람만이 재벌개혁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안철수만 재벌개혁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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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찰개혁도 반디 해내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에 억울한 사람 없는 대한민국 꼭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선 앞둔 여러분의 고민 기쁜 것 잘 압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안철수가 패권 분열 정치 끝장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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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면 안철수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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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네 민주당은 요즘 홍준표 후보 비판 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안철수 찍어야 개파 백권주의 집단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될 사람 밀어주십시오 네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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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합 바라는 여러분의 뜻 꼭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 대통합정부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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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안심해도 되는 정부 꼭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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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철수 오늘 이곳 대구에서 개파 백권주의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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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업화 민주화 시대넘어 새로운 미래로 과감히 전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저 안철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0대 젊은 도전자 저 안철수가 대한민국을 세계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 안철수 꼭 대한민국을 다시 꿈꾸게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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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청년들이 다시 희망 가질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안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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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시민들의 절망 꼭 희망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대구시민의 결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를 바꿉니다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꼭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예이!! 예이!! 여러분 우리 안철수 denen게 예예!! 예이!!